안녕하세요 힐림입니다 오늘 먹어볼 음식은 짜장면, 탕수육,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입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서 먹어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엽고기의 식감이 좋고, 참고로도 먹었고, 너무 맛있습니다 약간 엽고기의 식감 이렇게, 정말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, 정말 맛있게 드세요 너무 맛있어요 쫄깃쫄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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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팝핑 찰쫄깃 팝핑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초콜릿 너무 맛있다 이건 닭다리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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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 뼈 뼈 뼈 뼈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